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. 빵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에 있는 요 패티 귀여운 강아지인데요. 이 패티를 오늘 메가네온으로 만들고 오늘 같이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참고로 요 패티는 펫 또는 아기를 3번 치료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무료 패티에요. 그러면 요 귀여운 패티를 메가네온으로 먼저 만들어볼게요. 자 네온 동굴로 왔구요. 네온 치료견 4마리를 준비해놨습니다. 다 성장한 패틀이구요. 자 일단 그러면 첫째 들어가주시구요. 넷째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구두구두구두구. 메가네온 치료견 등장. 짠. 메가네온으로 빛나고 있는 치료견이구요. 보시면 귀와 내 다리 그 다음에 꼬리. 꼬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 다음에 이 망토 부분이 메가네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트릭 머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트릭 1번 동작입니다. 옆으로 뱅그르르 회오리 점프를 하면서 점프를 하고 있구요. 뱅그르르. 트릭 2번 동작이에요. 트릭 2번 동작은 점프를 살짝 해주고 빵댕이를 흔드네요. 빵댕이를 내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요 메가네온 치료견을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. 참고로 등급은 언커먼이에요. 고급 등급이구요. 그리고 요게 지금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펫이기 때문에 메가네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치가 높을 것 같진 않은데요. 그래도 한번 내 서버 가서 한번 어떻게 거래가 들어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거래하러 갑니다. 자 거래 서버 들어왔구요. 한번 동굴 가서 거래를 받아볼게요. 야 요게 거래가 잘 안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. 어 그래도 일단은 한번 쭉 거래를 기다려보겠습니다. 자 첫번째 거래 들어왔습니다. 네온 여왕벌의 네온 사슴, 날타 얼음골렘, 그 다음에 메가 고양이가 두마리, 다이아그리핀의 메까지 들어왔네요.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래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거절할게요. 거절했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지금 거래가 들어온 것 같아요. 자 또 거래가 들어왔어요. 이번에는 날타 유니콘의 날타 수호사자, 그 다음에 구미호, 아울루틀, 전부 다 전설 아이템으로 쫙 채워줬어요. 어 하지만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가 더 좋았던 거래인 것 같아요. 자 또 거래 받아보겠습니다. 거래가 생각보다는 잘 들어오는데요. 자 이번에 흰 술록이 들어왔어요. 흰 술록. 이 친구는 지금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요. 날물을 일단은 추가를 했구요. 일단 수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흰 술록이면 괜찮은 거래인데 자 이 친구는 반응이 없네요. 네 거절하도록 할게요.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음 이번에도 전설 팻들로 쫙 들어오고 있어요. 바쿠, 캥거루, 그 다음에 도도세, 구미호, 뼈렉스, 그 다음에 일본에그가 들어왔어요. 어 이 거래도 저는 괜찮은 거래일 것 같아요. 하지만 요렇게 여러 마리 들어온 것보다 한 마리 좀 좋은 팻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구요. 우리 친구는 수락을 했지만 네 저는 거절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이번에는 디스코드에서 들어온 거래인데요. 도치가 들어왔습니다. 도치. 와 도치면은 굉장히 좋은 거래일 것 같은데요. 요 도치랑 거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치 거래하겠다고 하는 친구는 네 갑자기 잠수를 탄대요. 네 대답이 없습니다. 이번에는 공섭에 들어왔구요. 자 들어오자마자 또 거래가 들어왔어요. 네온 글립토던의 네온 개미, 그 다음에 네온 물소, 그 다음에 네온 듀공, 네온 팻들만 지금 9마리가 들어왔어요. 네 요거는 가치가, 어 글쎄요 요것도 손거래일 것 같네요. 네 거절하도록 할게요. 자 다음 또 거래 받아볼게요. 이번에는 네온 가디언 사자가 들어왔구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추가 팻들이 9마리나 들어왔어요. 거의 대부분이 전설 팻이구요. 이 친구가 더 추가하겠다고 하지만, 네 어, 네 저는 거절을 할게요. 우리 친구 미안해요. 자 다음 거래 한번 받아볼게요. 우리 친구는 라바늑대 4마리를 올렸구요. 라바늑대 4마리면, 어 요거는 네, 요것도 나름 괜찮은 거래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번에는 오우, 메가 코카트리스네요. 네 등급도 사실 언커먼으로 등급도 같구요. 그리고 둘 다 뭐 한정팻이기도 하고, 그런걸 봤을때는 요, 이 거래는 네, 가치에 딱 맞는 거래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음, 우리 친구는 바로 수락을 했구요. 자, 요 친구, 우리나라 유저구요. 지금 디스코드에서 네, 거래하자고 해서, 제가 요 친구 만나서 네,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킹몽에 지금 퓨리까지 추가했는데요. 어우, 굉장히 좋은 거래죠. 지금 아마 근데 요, 메가 치료견이 킹몽 가치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. 네,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유저분이 좋은 거래를 해주시는 거구요. 펭귄님, 네, 예전에도 한번 좋은 거래 해줬던 친구구요. 네, 고마워요. 요 치료견이 무료팻이고 등급도 높지 않아서, 네, 가치는 높진 않지만, 네, 그래도 요게 한정이기 때문에, 한 마리 정도는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. 이 치료견은 지금 이번주까지만 요게 구할 수 있는 펫이니까, 이번주 업데이트 지나기 전에, 이 치료견 한 마리씩 꼭 얻으시길 바래요. 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, 안녕!